신천지 예수교 총회장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께서 들림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오게 함이라 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꼭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즉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없게 할 수가 없고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만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최고의 형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의 죄로 인함이 아니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영원히 있을 것이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신 즉 우리가 주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죄 없는 자가 된다 이러므로 주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게시록 1장 6절에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6월절 밤 제자들과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 언약의 내용은 지금부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는다고 하시고 포도주와 떡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신하여 기념하라 하신 것이었다 예수님의 참피와 살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 제림 때 먹게 된다는 것을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이다 의인이 죄인의 죄값으로 십자가의 중형을 대신 받았으니 죄값을 치른 것이 되고 빚을 갚는 것이 되므로 피를 주고 죄인을 산 것이 된다 죄사함 받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께 속하여 영원한 천국의 왕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앙의 왕이 되신다 게시록 7장에 14만 4천명이 입맞은 후 몰려오는 흰무리들이 있으니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으니 죄가 없는 선민이 된다 앞에 말한 자들이 천국의 왕과 백성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피 흘리신 목적이오 하나님의 약속이며 뜻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하여 누구나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며 오직 약속을 믿는 자만이 죄사함 받고 천민이 된다 이 이전의 목자들과 그 소속 교인들은 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죄사함 받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살게 된다 죄인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사죄받는 것과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이다 이 구원은 언제 있게 되는가? 게시록 때 예수님의 피로 싸워 이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있게 되고 영계의 천국이 이곳에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회복이 완성된다 이는 잃었던 아담의 세계가 부활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 사단과 그 소속 목자와 교인들은 죄사함 받지 못하고 함께 지옥불에 참여하게 된다 게시록의 예언이 다 성취되기 전에 이 말을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죄로 지옥행이 된다 초림 예수님이 약속하신 피와 살을 먹을 수 있는 그때는 언제인가 이 때는 주제림 때이다 주제림 때는 신약이 응하여 이루어지는 때 곧 게시록 성취 때이다 신약 4보금서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으나 주제림 때 곧 게시록 성취 때 그 피로 싸워 승리했고 그 피로 죄사함 받아 나라와 제사장과 흰무리가 되게 하셨다 2000년 전 6월절 밤 새 언약을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게시록 성취 때 효험이 있게 되었고 그 피로 하나님의 나라 열두지파를 창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목적은 자기 백성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 흰무리 창조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이뤘던 나라를 찾게 되었고 사단 용을 잡아 가두고 만국을 통치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추수하여 인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열두지파를 신천지에 창조하시는 역사인 것이다 누구든지 오늘날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성도는 회개하고 신천지에 나와 구원 받기를 기도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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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